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교육비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교육이 워낙 부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투자라는 것이 회수가 참 모호한 거죠. 지금도 이제 의과대학에 3만 3천 명 수시 모집하는 과정에 7만 6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으니까 의사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제가 그냥 실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놓고 이제 의사 한 명을 만드는데 본인도 고생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추석에 용돈이 생기면 여기에 묻어라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 아주 평이한 기사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은 이게 보니까 4천만 원까지 정려가 가능하네요. 10년마다 2천만 원은 정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정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가 두 종류의 모양입니다. 하나는 주식거래 종합계좌가 있고 하나는 연금저축계좌가 있는데 주식거래 종합계좌에서는 외국 여러분들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연금저축계좌는 국내 주식만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손자나 손녀나 애들한테 여러분들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려면 주식거래 종합계좌를 넣어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엑스페어놨지 않습니까 연금저축계좌는 개별 주식은 매매할 수 없고 국내에 상장된 etf 상장지수 펀드와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연금저축계좌를 틈어 안 되겠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주식거래 종합계좌를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사야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연금저축계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국내 정권사 네 곳 삼성정권 미래에셋 그다음에 한국투자주식 kb정권 그런 정도가 되겠죠. 삼성전자 인기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미국 주식 인기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앞날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개별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20년 30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거고 삼성전자 규모의 주식 같으면 개별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 기간이 20년 30년 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은 3조 달러를 넘거나 비슷하니까 그런 기업하고 규모가 삼성전자가 얼마나 될지 시장규모가 한 3천억 달러되겠습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사는 주식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그다음에 스탠데드 푸월스 500 s&p 5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는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는 미국 주식들을 사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투자하면 어떻게 재산을 불릴 수 있나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정립식으로 저축하는 것처럼 투자하면 미국 정시의 대표지수를 따르는 etf에 투자해 주는 것이 좋고 그런 투자가 저도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 인용하는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spy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나 qqqm 이런 종목에 그냥 투자하면 무난하게 여러분들 교육투자처럼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면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만큼 불려져 있는지 예상이 가능한 거죠. 여기 이제 한 정권 회사의 pb 팀장이 잘 말씀하셨네요. 미국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미국 지수형 etf가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 연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방어가 뛰어난 전략인 거죠. 그렇게 우리 세대는 개인연금 같은 걸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보면 삼성이 500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00조 정도 되면 기업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역사가 오래된 것이 spy이지 않습니까 상장 미국의 s&p500 대형 우량주를 묶은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spy인데 spy를 투자하기보다도 그중에서 250개를 추린 찰스 스왑 여러분들 정권 회사에서 내놓은 schg라는 상품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은 qqq고 qqq보다 여러분들 운용수수료가 좀 싼 게 qqqm이니까 qqq보다는 qqqm을 사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달 10만 원씩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s&p500에 투자를 해주면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들 손녀나 손자를 위해 가지고 적립식 매달 10만 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이제 s&p500이니까 spy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20년을 이러면 이렇게 적금부터씩 붙게 되면 그러면 3.2배 정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원금은 2400만 원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8600만 원 정도로 불어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0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원금은 3600만 원이고 30년 시점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20대면 30대 40대 50대 정도 되면 26700만 원이니까 7.4배 정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평균 10% 정도를 가정을 했는데 10%는 20년 정도 되면 거의 10% 이상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etf 투자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장기 투자하면 복리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급난 겁니다. 원금의 7.4배까지 여러분들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s&p500 그러면 이제 s&p500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spy라는 그런 상장지수펀드 대신에 schg를 투자하게 되면 이보다 더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경우는 또 더 수익률이 높죠. qqq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품 가운데 하나죠. qqqm 이보다 운용수수료가 조금 조금 낮은 게 상품이 qqqm이죠. 저는 방송에서 자주 qqq보다도 qqqm을 사서 모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시장은 성장률이 조금 더 높죠. 그 대신에 리스크가 조금 더 크고 변동성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qqqm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됐냐. 20년을 투자하게 되면 4.8배 정도를 불릴 수 있는 거죠. 투입된 원금은 2,4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투자 과실 총액은 1억 1,600만 원. 4.8배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여러분들 수학은 30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4억 3천만 원 11.9배 정도 여러분들 재산이 불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면 따블이 될 거고 30만 원이면 3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확실히 경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외비 줄이고 사교육비 줄이고 남은 액수만큼 지금의 etf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들을 못 했으니까 부모하고 이런 자식이 앉아 가지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신에 지금부터 뭡니까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투자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돈 다 쓰고 투자하려면 힘들지만 원래 투자라는 것이 돈을 다 쓰고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예상을. 이게 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않습니까. 펀드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중들이 기업 성장에 과실을 누리고 위험은 줄일 수 있는 이런 멋진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장지수 펀드가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과외 같은 거 많이 좀 줄여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활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 공부하는 물리도 터득할 수 있고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뒤심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직장생활을 초년에 보게 되면 그 당시도 서울의 중산층에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배울 정도니까 재연배에 굉장히 여러분들 귀하게 크신 분들도 과외를 워낙 많이 받아 여러분들 학교를 다녀고 해놓으니까 뒤심이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거죠. 역경을 차고 나가는 힘도 드물고.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 혼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자기가. 자기가 해야 성장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교육비 아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재산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교육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년식이 17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친인척들이 이런 돈을 줘 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몇만 불을 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투자 교육이라고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etf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 말고 한국기업 etf 말고 미국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정권 회사나 자산운용회사도 계속 이렇게 운용수수료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좀 새로운 그런 펀드 상품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아마 펀드 상품을 가장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삼성자산운용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미래에셋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정권 관련된 그 다음에 한국투자 신탁 한국투자자산운용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신제품을 하나 냈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리스크가 좀 큰 제품이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갓 나온 상품들은 그렇게 선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에 총 100원 가운데 75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기업들 알파벳 메타 tsmc 브로드캄 aslm 퀄컴 amd 다 좋은 회사들이죠. 반도체 회사들이 5개 그 다음 알파벳 메타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75% 정도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3개 회사의 수익성에 펀드의 성적표가 크게 좌우되니까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조금 큰 그런 거죠. 그게 벌써 이제 한국사람들이 기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측해 가지고 1조 달러 기업 etf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큰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기업들 자체가 생태계를 장악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 전망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전망 같아. 지금까지는 기업 간 거래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는데 앞으로는 ai 컴퓨터나 ai 스마트폰 ai tv 태블릿 pc 같은 b2c 제품으로 수익 모델 개발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빅3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운용 수수료가 싸네요. 0.3% 웬만하면 여러분들 오리지널 투자하고 웬만하면 그냥 원조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면 이제 복제본을 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 거의 영원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기업들 여기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알파벳 알파벳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검색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고 tsmc 대만 반도체 브로드컴 asml 콜컴 amd 이런 5개의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들은 엔비디아와 함께 미국의 주요 반도체 펀더의 가장 상단을 차지하는 기업들인 거죠.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기호에 맞는 좀 공세적인 거니까 이 1조 달러 기업 etf는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상품 기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 권하는 건 아니죠. 좀 안정적인 걸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